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나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온통 나훈아 신드롬 아닙니까? 화제의 중심이 나훈아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한 연예 담당 기자가 나훈아와 연락을 해서 공연 중에 쏟아냈던 소신 발언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설명 듣기 위해서 전화 연락을 했는데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KBS의 이 공연 담당 PD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PD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훈아가 지금 우리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잠적한 건 아니고요. 일단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신 발언에 대한 의미가 뭐냐. 나훈아한테 들은 얘기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수는 무대에서 말할 뿐이다. 나는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게 나훈아의 해답입니다. 나훈아는 그 소신 발언과 관련해서 그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신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인이 시를 쓰면 그때부터는 그 시는 시인의 것이 아니고 그 시를 읽는 사람의 것이다. 그 시를 읽는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시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나훈아는 이 나훈아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은 시입니다. 시인의 한편에 모든 것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무대가 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PD는 이 나훈아가 또다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훈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훈아는 그 인기가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10대와 30대까지 테스형 때문에 그 인기 나훈아의 이름이 그 10대와 30대 젊은 층에게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래서 포탈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에 항상 나훈아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 나훈아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장터가 과연 그렇다면 나훈아는 어떤 가수일까? 어떤 인물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훈아가 노래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훈아의 인생은 5개의 고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5개의 장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장면은 성장기입니다. 학창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유명 가수 생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중에 공연 중 테러 사건. 그다음은 당대 최고의 여배우인 김지미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젊은 여배우와의 연문설. 그리고 최근에 테스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나훈아 신드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의 현상. 이렇게 5개의 고개로 나훈아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는 1947년 2월 11일 생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부산 동구의 초량 이동 415번지고요. 본명은 최홍기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대동중학교 다닐 때는 야구선수를 했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당시 학창시절에도 부산 경남지역에 음악 콩쿠르에서 항상 입상을 했는데 학업 성적도 좋았다고 합니다. 국어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을 맞았는데 서울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중학교 졸업반 때는 전체에서 5등을 해서 지금의 목요지역 서울 설아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이때 설아벌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 인해서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바로 가수가 된 건 아니고요. 당시에 작곡가 심영섭씨의 눈에 들었고요. 그래서 오아시스 레코드에 가서 청소도 하고 레코드도 나르고 잔심부를 하면서 살았고요. 밤이면 돈이 없어서 그 레코드사에서 책상을 붙여놓고 작곡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가 가수가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한 이후에 1966년 당시 20살 때 천리길이라고 하는 데뷔곡을 발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이죠. 그러나 이 데뷔곡은 뜨질 않았고요. 다음에 1967년의 여름입니다. 드디어 나훈아를 만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만들어서 대스타로 등극을 하고요. 당시에 나훈아와 남진이 가욕의 양대산맥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승승장구를 하는 상황에서 1972년이죠. 26세 때 사랑의 눈물의 씨앗은 21세 때고요. 이때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1972년 6월 4일 밤입니다. 서울 태평로에 있는 시민회관 지금의 서울시 의회 건물입니다. 여기서 공연하는 도중에 괴한으로부터 사이다병으로 왼쪽 뺨에 테러를 당합니다. 당시에 엄청난 루머가 있지 않았습니까? 양대산맥인 남진과 관계 때문에 남진의 팬이 한 것이다. 남진이 사주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런 이후에 극복을 해서 가수 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고비가 생기고 고개가 생기는데요. 이 나훈아는 공군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공군기교단에 입대를 하는데 유명 가수고 해서 이 직전에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테러를 당했던 모습입니다. 연적 뺨이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공군기교단에 입대를 했는데 유명인이어서 그 자대에 배치되지 않고 정보기관에 배치가 됐는데 충남기업사라고 했나요? 그런 데로 파견이 됐는데 그 충남기업사가 당시에 김지미가 고향이 대전이어서 대전에서 초정이라고 하는 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김지미 이 식당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외롭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이어서 바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남기업사라는 데하고 이 김지미가 운영하는 초정하고 가까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이 싹 터서 드디어 보시겠습니다. 1976년에 당시 30세의 나이에 말하자면 군에서 제대한 나서 바로 김지미와 법적 결혼은 아니고요. 사실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훈아가 대전으로 군대 생활을 한 것이 2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되고 군대에 제대한 이후 바로 결혼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김지미와의 6년간의 대전 결혼 생활을 한 이후에 1982년 또다시 결별을 합니다. 이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비가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가수활동을 하고 대형 콘서트를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항상 방송에 자주 나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2007년인가요? 또다시 고비를 맞습니다. 젊은 여배우와의 연문설이 나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배우가 엄청나게 그 루머에 시달리고 있자 2008년 1월 25일 기억하실 겁니다. 나훈아의 기자회견 바지춤을 내리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56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분노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하는 목소리를 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탁자 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시에 이런 루머가 있지 않습니까? 야쿠샤 그 여배우와 일본의 야쿠샤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나훈아가 이 여배우와 사귀는 바람에 테러를 당했다. 이 나훈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렸다. 이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탁자 위에 올라가서 바지춤을 내리려고 하는 그 퍼포먼스죠. 결국 내리지는 않았고요. 이것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엄청난 화제가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은 이후 잠적해 있다가 15년 만에 방송에 출연을 하게 돼서 지금의 테스영을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나훈아의 신드롬을 또다시 만들어서 그 열풍이 추석 연휴를 가득 메웠다가 지금 그 열풍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의 나훈아에 대한 가수 나훈아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포탈사이트에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뉴스장터가 과연 나훈아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나훈아입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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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